여러분こんにちは! 안녕하세요~! 안녕하세요! 오늘은 닭다리 먹방! 찹쌀떡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단무지 아삭아삭 고소한 맛 바삭바삭 오징어 마시멜로우 치즈 약간 너무 느끼하네요 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 이번엔 치즈가 게다가 오일이랑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엄청 맛있는데 치즈가 더 맛있어서...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아쉽고리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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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하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, 마지막으로 만들었는지 너무 맛있다 오늘은 그냥 먹기 싫어요